고린도 후서 9장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요렇게 넘모를 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로 해서 너희가 기숙의 도움을 진실히 꼭꼭 걱정합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의 삶은 너희의 후한 경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시리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아멘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막연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믿음의 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분에서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고린도 후설을 강의하며 오늘이 22번째 말씀이 되는데요 8장부터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체적으로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런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8장의 말씀을 보면서는 너희는 은혜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흐르게 하시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원을 통해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흐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희는 은혜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너희는 축복의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이 세상에 흐를 수 있도록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고 세 번째 말씀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모든 헌금이 주님을 위해 드려줬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리더들이 또 이러한 그 헌금을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종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한다 헌금을 통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감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로 말미야마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감동이 있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러한 모습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 속으로 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헌금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이유를 같이 보면서 그 후에 우리 자신을 헌신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헌신적인 헌금생활 우리의 아름다운 헌금생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이 헌금생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본문의 6절이 심는 자에게 시와 죄송합니다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농사의 법칙을 가지고 이 농사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8장 9장에서 계속 연보에 대해 헌금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씹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뿌리는 대로 걷는 것 심는 대로 걷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심는 대로 걷게 되는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내가 움켜주고 있으면 그게 다입니다 이 씨가 그냥 움켜진 대로 있다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던가 없어져요 있는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이 씨를 뿌리면 뿌리는 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수박을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씨를 얼마나 뿌리느냐 이 뿌리는 컨셉을 통해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수확이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연보, 헌금이라는 것을 말씀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 7절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 액수를 말하는 게 사람마다 액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동시에 억지로도 하지 말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인색함으로도 아니여 억지로도 하는 것이 아니여 기쁨으로 풍성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헌금해라 그래서 6절과 7절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씨뿌리는 컨셉은 분명히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선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땅을 복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온 땅을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역량이 온 땅에 미쳐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문의 역량이 온 땅에 미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씨뿌림을 통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에 아비집 우루에서 자랐지만 나중에는 팔라스타이노를 가서 가난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온 땅에 이제 그의 자선들을 통해 축복하게 되는 가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 한계되는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은사나 어떠한 자원을 통해 온 세상을 온 땅에 복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떻게 흐르는 너의 씨를 통해 흐르는 너의 씨앗을 통해 흐르는 너의 예물과 축복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선들이 됐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선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역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우리를 통해서도 온 땅을 축복하리라 한 사람인데요 한 나라인데요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을 흘러나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을 아름답고 헌신적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독일 목사님 하이든 라이크 목사님을 통해 받은 말씀이 있어요 참 은혜가 컸죠 1부 예배 때는 조금 다르게 하셨는데 1부 예배 때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항상 너희 앞에 있게 하려 합니다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이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2부 예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만드셨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세상의 선한 사역을 해도 우리가 노벨상 받고 그러는데 이건 세상의 선한 사역을 뛰어넘어갔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맡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다 3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은 누가 보금 4장 18절 말씀이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파하며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안수하시고 보내셨으니 나로 하여금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볼 수 있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겠다 10편 2편 8편의 말씀도 주신 8절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줄이라 온 땅을 땅의 끝을 소유하게 드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를 통하여 내가 너가 나에게 구할 때 너에게 땅 끝을 주어서 유업으로 주어서 땅 끝에 너의 영양과 축복이 임하게 할 것이며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당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보금이 선포되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러한 계획은 나의 자원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양권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뿌릴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한 꼬마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도시락으로 5천명을 먹이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도시락을 내가 움켜 내가 움켜진 씨앗이 되면 내가 먹고 없어지는 도시락 주님께 드리니까 자신도 먹고 5천명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SP 우리 전국 청소년 수련의 SP도 그런 의미죠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었다는 것 57교회 우리가 우리만의 축복으로 붙잡고 있었다면 한 교회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릴리스 하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금으로 이렇게 놓아들이니까 뿌리니까 57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축복을 받고 그 외에도 단체들과 학교들이 축복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감동을 하시는가 왜 우리의 헌금을 통해 감동을 하시는가 왜 이 헌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이 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인가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봉사를 통해 맞습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예물을 통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도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요 넉넉하게 넘치게 모든 일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이 말씀을 쫙 보이면서 그래요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아름다운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증명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는 것이지 계산으로 하시기 가능해요? 헌금이 믿음이거든요 헌금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세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지나면서 바로 그 다음 책인 야고보서를 통해 전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순종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찾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어디서 실제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여러 면에서 증명이 되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 직무로 이 서비스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예물 이 서비스로 증거를 삼게 되었다 증거를 삼아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 말씀을 하시고 있죠 믿음과 순종이 증거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 우리가 믿음 없이 살 때는 보는 대로 삽니다 보는 대로 보는 것이 다죠 보고 나서 이거 괜찮겠다 하면 투자하죠 보고 나서 이거 괜찮겠다 하면 이 길을 택하죠 비교하고 재보고 보는 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죠 믿는 대로 보고 믿는 대로 살라고 하시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면서 사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삼아 살라 더 이상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완전 모험의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약속하시는 그분이 믿부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듯이 믿으면서 따랐다 이게 아브라함이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보는 대로 사세요 믿는 대로 사세요 보는 대로 살면 내가 계산할 만큼만 삽니다 나의 한계만큼만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서남 끝을 가면 랜스 엔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땅의 끝이다 여러분 중세기 때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땅의 끝이 영국의 서남 쪽이었어요 이쪽에 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 뿐입니다 바다만 있어요 랜스 엔드 땅의 끝이다 더 이상 안 보인다 그런데 몇 사람은 달랐습니다 안 보이지만 분명히 새로운 신 대륙이 있다 엄청난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 사람들이 신 대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보는 대로 하면 랜스 엔드에서 끝나야 되지만 보는 것 이상을 보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펌프로 물을 우리가 길러 먹었을 때 마중물이 있었죠 마중물 가뭄이 심해졌다고 한번 생각해요 가뭄이 심해져서 바가지에 담아놓은 마중물 이게 너무나 귀해요 이거 빨리 마셔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소중한 마중물 그런데 이 마중물을 과감하게 펌프 속으로 부어버립니다 한 방울도 못 마셔요 왜요? 안 보이는 지하색의 물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마중물을 흘려보내고 펌프를 하면 생수가 콸콸 넘쳐오리라는 것을 안 보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보니까 여러분 헌금도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 시간도 그렇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다 시간을 쪼개서 살고 나의 에너지도 그렇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이것도 모자른데 이것도 나만 마셔도 모자른데 그런데 바가지를 확 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식상을 리얼리티를 어차피 세상에서 여러분 다 못 봐요 다 못 보기 때문에 다 본 줄 알고 투자했다가도 죄송합니다 망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다 본 줄 알고 선택했다가도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다 못 봐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요사회는 물리학적으로 못 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듣지 못하는 것이 훨씬 우주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다 못 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만 산다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사실 소극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예요 믿음으로 본다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으시잖아요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느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변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은 내가 변하는 것보다 내 자식들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더 큰 증명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변하는 것보다 더 큰 증명이 어디 있어요? 암울 속에 있었던 우리 구한말의 한반도가 복음과 함께 눈부신 현대 역사를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다 보면서도 이거 다 지금까지 알면서도 자꾸 리트리트해 이곳으로 보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씨앗을 움켜잡습니다 뿌리지를 못해 뿌리만은 30배, 60배, 100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 뿌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감동하십니까? 왜 헌금을 통해 감동하시냐면 못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정을 하기 때문에 복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믿는 대로 보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고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또 왜 이것이 왜 헌금생활이 우리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헌금생활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그때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헌금생활이 또 남을 돕는 구제생활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에게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면이 가장 새로웠습니다 가장 새로웠어요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신다는 거죠 기록된 바 여기 구절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성경 그 밑에 밑에 있는 노트에 나와있는 성경이 많을텐데 10편 112편 구절인데 거기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하나님께 적용됩니다 Your righteousness lasts forever is forever 이게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쵸? 당신의 의가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10편 112편 구절의 말씀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 여기 10편 112편을 보면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10편 112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사람이다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을 하십니다 보호를 하세요 아무리 적들이 많이 와도 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보호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는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이게 10편 112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부어주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10편 112편에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의는 영원하다 본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 말씀을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구제를 하며 헌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하고 어려운 선교지역들을 돕는 그들을 향해 그의 의의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서 영원히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8장 9장을 보아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바울이 지금 여기서 헌금을 연보를 걷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중에 주님의 교회 중에 예루살렘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지금 걷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제 너희의 헌금이 지금 어려운 자들에게 주어져서 10편 112편에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흩는 사람 뿌리는 사람 뒤 그의 의가 영원하다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모습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10절에서도 나와 있죠 심는 자에게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롭다 말씀하시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우리의 유전자로 살죠 한국인들의 기질이 있고 미국인들의 기질이 있고 이건 우리가 유전자로 받은 또 우리의 조상들의 어떠한 역사에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건 유전자예요 유전자 나의 DNA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 서양 동양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무슨 유전자가 주어졌느냐 하면 아담의 유전자가 주어졌어요 아담의 첫 부모로서 그의 DNA가 우리에게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DNA가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바라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DNA는 지금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모습인데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서양인 동양인 상관 안 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의 기질과 유전자가 뭐냐 하면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욕심을 가르쳐서 욕심을 부리나요? 좋은 거 있으면 막 자기가 먼저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라고 반대로 가르친는데 안 그러잖아요 저절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을 때 옆에 있는 놈의 초코파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항상 그래 똑같은데 옆에 있는 게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우리의 원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본성 옆에 있는 초코파이가 조금 더 들은 것 같고 똑같은데 똑같은데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우리 인간의 유전자 DNA의 모습이 이기적인 것이고 욕심입니다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모으고 내가 움켜잡고 이건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도 이것은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DNA가 브레이트루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돌파적으로 임하면서 빛이 매요 그러면서 인간의 유전자로 하나님의 DNA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성품이 그래서 바뀌어요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인내자비, 양성, 충성, 운유, 절제 이게 성품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인사이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나만을 차렸던 나의 모습이 베푸는 모습 축복하는 모습 흩드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네요 보셨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주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이미 다 주셨는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DNA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고린도구서 8장 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9절 그 다음 그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 보셨나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주님의 DNA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다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왕이 됐습니다 하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자신의 부여함을 완전히 비워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DNA에요 우리가 죽고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주님의 DNA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DNA로 그래서 주님의 DNA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변화가 움켜쥐고 내 것을 챙기고 나만을 위해서 씨앗을 붙잡고 나만 먹고 내 새끼만 먹이는 것이 어느 순간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중물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마중물을 해서 팔카로 오면 내가 여러분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받기만 하고 안 흘려내면 독성이 되어버려요 그 물에 호적거립니다 그래서 망해요 진짜 흘리지 않는 재물이 우리를 망하게 우리 자식들을 망하게 하잖아요 사람들의 정신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걸 이렇게 마중물처럼 확 끌어올려가지고 가뭄에 잠겨있는 주위를 해소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DNA예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모습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타락한 유전자만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막연하게 구원 받았다고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의 유전자 갖고 그냥 가겠어요 아니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DNA가 브레이크해가고 그냥 놓지 못하는 내 손이 화감하게 열리고 보지 못하는 내 눈이 활짝 열리고 기쁨으로 구제하며 선교하며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굉장히 적절하게 맞는 찬양 경배와 찬양성인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사를 좀 볼게요 가사 좀 보여줄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새 부대를 창조해 새 부대 마음이 새로워져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이제 비추게 하소서 2절을 볼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받으소서 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간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겸손히 내 마음 드림 나의 모든 것 다 받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주의 빛을 갖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후렴에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막연하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결론을 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는 조금 있다 할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결론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주사 나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우리 눈을 감고 오른손은 계속 가슴에 대고 왼손은 가볍게 한번 주님을 향해 들어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중물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과감하게 부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DNA를 갖고 이제 그 DNA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습을 쫓아 옛 모습을 쫓아 우리의 옛 모습 그 습성대로 습관대로 사는 저희들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고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의인답게 베풀고 축복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서 늘 주님의 감동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 감동 리턴 해드리고 그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 속에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온 세계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